안녕하세요 써머입니다 오늘은 헬로 카카오 프렌즈 컬러링국 해변과 풍경 페이지를 칠해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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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 컬러링은 3시간 반이 소요되었어요 칠할 곳이 많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번엔 좀 청량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바다와 위에 열대 나뭇잎에 민트색을 많이 섞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래색 칠할 곳으로 칠할 곳으로 칠할 곳으로 칠할 곳으로 칠할 곳으로 칠할 곳으로 칠해줬어요 그리고 파도에 모래가 젖은 느낌을 주려고 짙은 색을 파도 근처에 칠했어요 오른쪽으로 칠해볼게요 그럼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